최저임금 관련해서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는 거죠. 이미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큰 틀에서는 얘기를 해놨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에서 이 문제가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사실 거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본질과 조금 다른 지역적인 얘기들을 가지고 신경점만 버리다 아무런 결과도 없이 끝나고만 그런 회의였는데요. 계속 이러면 안 되겠죠. 일단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고 앞으로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최저임금 구조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그래도 노사 모두에게 효과가 좋을지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회의 앞서 보신 대로 시끄러웠잖아요. 이게 뭔가 좀 어떤 거를 전조 같은 거라고 보면 조금 제가 과하게 우려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그 전초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원래 4월에 회의를 소집, 첫 회의를 소집하는 건데 원래요? 굉장히 빨리 시작한 거네요. 노동계가 결정구조 개편을 한 정부 안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빨리 소집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1월부터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공방이 굉장히 당겨져서 빨리 일찍부터 뜨겁게 공방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면 일정대로라면 원래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4월 정도에 오픈이 돼서 시작을 해서 했다. 이제 이 말씀인데 올해는 1월부터 열렸다. 그럼 앞으로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인군구조 개편 요구가 핵심 화두가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결정구조 개편 문제를 가지고 노동계가 문제를 삼는데 사용자들도 기가 지지 않기 위해서 기싸움을 위해서 맞불을 놓기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는 진전이 잘 안 되고 공방만 뜨거워진 상태가 계속 좀 반복되지 않을까 한동안은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결정구조 문제에 대한 매듭을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한 문제. 일단 첫 단추를 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일은 섣부른 생각일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원래 늘 매년 일정은 4월부터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작업을 하니까 4월까지 임금 결정구조 개편 작업이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표행선만 긋게 되면 그러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작업은 기존처럼 그냥 일원화된 구조에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사실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어디서 누가 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정부의 의도를 보면 TF를 구성해서 그 안을 받아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부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무슨 예를 들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거나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런 거는 아니다, 이거죠? 아니요. 개정해야 됩니다. 아, 법도 개정해야 돼요? 네, 네. 그러면 노사 간에 어느 정도 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여야 전국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게 법 통과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거니까 여당은 동의를 할 것이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제1여당이 뭐, 또 반대하겠죠. 아니요. 기업 측 이해를 붙돋는 방안이기 때문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어서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노동자나 불만은 매우 커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기업들을 좀 더 유리, 그러니까 우호적인 기업들의 사정을 조금 더 감안하는 그런 식으로 최저임금 구조가 개편된다는 거였을 때는 정부 여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찬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국회 통과는 당연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엉뚱한 얘기 가지고 시간 보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을 때 재계는 환영을 했고요. 노동계는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각각 이렇게 임금 구조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겠다는 거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또 다른지 그걸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일단 노동계는 왜 반발을 하는 겁니까? 구간설정위원회를 먼저 열고 그다음에 결정위원회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역할은 후속으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어느 범위에서 정해야 되는지를 범위를 제시하겠다라는 건데 노동계의 영향력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줄어든다라는 것이고요. 의사결정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계 쪽에서 들어가질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1안은 노동계도 추천을 하고 사용자도 추천하고 정부도 추천하는 게 1안이고요. 국회가 추천하는 걸 보완하는 게 2안인데 노동계가 추천을 하더라도 전문가가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전문가 구성의 숫자에서는 어쨌든 소수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치를 제시한다는데 그게 과연 객관적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저임금법도 그렇고 ILO, 국제노동기구협약 같은 데서 해박해 보면 최저임금 같은 이런 부분들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둘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렇게 내용이 돼 있다면서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ILO 협약을 위반한 거다라는 지적도 있던데 이것도 분명 논란이 있긴 합니다. 노사가 이해관계자잖아요. 당사자가 참여를 해야 된다이고요. 그다음에 노사는 동수면 결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위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가 공익위원의 임명을 통해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은 2원화됐을 경우 노동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그거라고 보면 되는 거군요. 두 번째, 사용자들은 환영을 했는데 사용자들이 환영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보면 사용자 측에게 이 원화된 구조가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뭐가 좋은 걸까요? 결정 기준을 보면 경제 상황과 기업 여건을 고려하겠다는 게 새로 들어가버려서 추가적인 이미 체제행 결정의 기준에 있었는데 있었던 기준을 그쪽 기업 여건을 감안하는 것을 더 많이 강화시켰기 때문에 2원화돼서 범위를 설정하는 데서 이미 기업 여건들이 많이 감안될 것이다. 하향 조정을 위한 방법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원화 구조 자체가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얘기하고 속도 조절이다라고 보는 거군요. 네, 속도 조절을 구조 속에서도 반영하겠다라는 의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일부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게 그나마 합리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측도 있긴 하거든요. 정부가 획기적인 인상을 했다가 그 흑폭풍 때문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속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모양새가 안 나오니까 이런 구조 개편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모양새 있는 태각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라 그렇게 당당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렇게 노사 간에 참회하게 대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내조지를 해줘야 되는 건데 자꾸 어떻게 보면 자꾸 너네들이 알아서 해야 하라는 식으로 떠넘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용자 측에서 특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은 주장하고 있는 게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얘기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이거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또 했고요.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측에서는 이거 얘기를 계속 앞으로도 할 모양이더라고요, 분위기가.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뭘로 봐야 됩니까? 제조업,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7%고 소상공인들은 12%라서 차이가 있긴 있죠. 그런데 총량적으로는 이렇게 비교할 수는 있는데 정말 소상공인들을 또 도소매, 음식, 숙박, 이렇게 인건비 영향을 많이 받는 곳에 인건비 비중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전체 흐름으로 대기업 대소기업이 어떤 차이가 있다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구간을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다음에 그 매출원가가 철저히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것도 꼭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조사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영업 비밀이? 네, 조사를 하더라도 충분한 국세청 자료를 동원하더라도 다 파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차등화 얘기, 지역별이든 업종별이든 차등화 얘기를 하는 데가 사업주 쪽이잖아요. 사측이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영업비밀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영업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오픈을 하면 전체적으로 통계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정말 업종별이나 지역별을 차등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사할 때 다 공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러면서 이걸 차등화하는 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주장이 있어서 한번 교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최저임금 개편하면서 기준이 몇 개 추가가 됐죠, 이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중에 하나가 기업의 지불능력이라는 기준이 들어갔거든요. 기업의 지불능력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상하성을 조정할 수 있다 이건데. 그런데 이게 지불능력이라는 게 업종별도 그렇고요. 지역별로 다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은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를 위한 일종의 복선을 깔아 놓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문제는 기업의 지불능력이라는 것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지불 여력이 적다라는 건 다 인정하지만 그 정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죠.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차등화를 한다는 게 왠지 말이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저쪽이 시골에 어디하고 서울하고 최저임금이 같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만 해서 불구하고 그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데이터를 끄져버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추진하는 거는 이건 또 하나의 차별이 될 수 있다는지 이 말씀이 되는 거군요. 또 최저임금의 원리 자체가 이 이상으로 줄어든 건데 그 기준이 여러 가지면 최저임금의 효과는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지금 하나인 것도 잘 안 지켜지는데 여러 개면 또 지켜지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초반부터 지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연간 최저임금 관련된 이 논의들 성과가 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결국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합하면 5%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그 플러스 알파를 얼마 정도로 하느냐. 박근혜 정부 때 7.4% 오른 정도 수준에서 조절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과연 현재 상황에서 맞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 뜨겁게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7.4% 오른다고 하더라도 설사 내년에는 또 상여금하고 정기상여금하고 또 복류생비가 더 추가로 산입이 되잖아요, 최저임금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가 아직 안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참 최저임금 문제는 하여간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올해도 교수님 자주 뵈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